내 옆에 있어줘서 진짜 고맙다, 송유찬 내가 평생 네 옆에 있어줄게 아주 지긋지긋할 때까지 종료! 웬일이야? 요즘 화도 닭집을 안 들리길래 가정 방문 왔다 얼굴이 잠수는 마시고 고맙다, 송유찬 렉시 memori 비비티 여기도über 트롱프로 텐파에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하나다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옆에 있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안정관치를 찾는 것 답답한 일상에서 숨쉴 구멍 하나를 찾는 것 이 아이가 나에겐 숨쉴 구멍이었다 그거 재미있니? 맨날 왜 그렇게 봐? 다은이한테 얘기해 주려고 이 드라마 뒷얘기가 궁금해서라도 살고 싶어질지도 못하잖아요 이 드라마 다음 화가 궁금해서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보라고 내 옆에 있어줘서 일단 고맙다 손님 참 내가 평생 네 옆에 있어 줄게 아주 지긋지긋할 때까지 이 드라마 뒷얘기 내 옆에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